침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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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오남입니다 주말 출장 오늘은 이번주도 조금 짧은데요 충남 서산 태안 두개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군산 가가지고 딜러서 요청으로 정비권이 하나 있습니다 작업 내용은 오늘 첫번째 스케줄은 서산에서 말리포 해수욕장 옆에 근처입니다 엔진이 안티프리즈 플러그가 삭아가지고 구멍이 났던거를 엔진을 지난주에 들고와서 플러그를 새걸로 다 바꿨어요 총 8개 들어가는데 새걸로 바꿔서 엔진 갖다 달러가는 중이구요 두번째는 바로 근처입니다만 엔진 튠업 캬브레이터 엔진인데 그 엔진 튠업을 할거에요 튠업이라는게 뭐냐면 엔진의 소호성 부품들을 교환하고 점화계통에서 그 다음에 점화시기 조정 캬브레이터 포나키 조정 뭐 이런것들의 총체적인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진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일정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일 할거는 군산에서 그 알파 스턴드라이브 케이블 교환작업을 할겁니다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그 광주에서 했던 그 작업이랑 동일하고 고어코 케이블만 교환하면 원주 일정은 끝나겠습니다 자 열심히 또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현장에서 뵐께요 예 첫번째 행선지 아 이 엔진은 어 무슨 문제가 있으냐면 은 안티 프로즈 안티 프리즈 플러그 쪽에서 물이 새서 어 이제는 내려봤는데 동파되어서 플러그가 빠진게 아니고 플러그가 부식이 되었고 사 가서 구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플러그 자체가 그 아연 합금 아니면 동합금 이거든요 그래서 부식이 잘 되지는 않는데 오래 쓰다 보면 얇아져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와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플러그들 그 다음에 이 마운트 뒤에도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엔진 앞에도 요 호스 뒤에 하나 있고 또 반대쪽에도 있죠 총 좌측에 두 개 오측에 두 개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요 하우징 떼면 요 안에도 두 개가 있더라구요 총 8개 블록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다 한 여섯개 정도는 사가서 드라이브를 푹 수시면 구멍이 날 정도로 샤가 있었구요 다 바꿨으면 돼서 8개를 아 물센 거를 아 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엔진을 담기만 하면 되죠 이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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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다 군산에 모였으니까 고깃집을 가든가 아니면 중국집을 가갖고 한번 또 식사를 한번 해보죠. 이따 뵐게요. 배고남,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스페인 같던 우리 팀 배고남 멤버들 다 오래간만에 모여서 군산에서 회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먹는 고기보단 여러 가지 같이 먹어야 맛있습니다. 계란찜이에요? 계란찜이 왜요? 계란찜 하나 주세요. 찜이나 찜이나 찜이 나요. 이게 그거지 뭐요. 하나 주세요. 주시는대로 주시면 돼요. 2일차 군산 이제 나갑니다.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온몸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네요. 덥긴 덥습니다. 그래도 후딱 하고 올라가보죠. 열려라 참깨. 군산의 뉴마린테크라고 저희 거래하는 딜러사입니다. 베이라이너 245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건 아마 지난번 영상에 광주에서 알파 드라이브 시프트 케이블 바꾸는 영상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복습인데 시프트 케이블 알파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서내기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뺄 때 잘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파워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스위치의 원리는 뭐냐면 이런 기계적으로 클러치가 어떻게 물리냐면 기아 이빨하고 이빨이 있으면 이빨 사이에 이렇게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그 클러치라고 합니다. 개가 이빨로 물어 뜯듯이 그 이빨과 이빨이 물리는 기계적인 연결 방식을 도그 클러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서내기와 선내기에서는 알파 드라이브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아를 넣을 때 끄륵하고 이빨이 부딪치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도그 클러치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렇게 밖에 나와 가지고 시동을 걸었을 때는 기아를 넣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물에 띄어서 저 프로펠러가 전진이든 후진이든 넣고 물을 적고 있으면 이렇게 물려있는 이빨에 힘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당겨서 뺄 때 레바에서 뺄 때 빠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억지로 뺀다 그러면 팍 빠지면서 반대쪽 전진을 들어가든가 전진이었으면 후진으로 바로 들어가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뺄 때 출력을 엔진 출력을 살짝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엔진을 살짝 꺼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꺼지기 직전까지 힘을 줄여주면 여기 힘이 풀리면서 쏙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알파 드라이베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서 드라이버 쪽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이 오래돼가지고 뻑뻑해서 무거우면 그 리미트 스위치가 기아를 뺄 때만 작동해야 되는데 기아를 넣을 때도 작동해 버려요. 그래서 기아를 넣으면 푹 하고 시동이 꺼져 버리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마 다른 업체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리미트 스위치를 배를 팔기 전에 시운전을 해봤을 때 육상에서 기아를 넣으면 시동이 꺼져 버리니까 그 리미트 스위치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차로 와서 리미트 스위치를 새로 달았더니 기아를 넣을 때마다 시동이 푹푹 꺼져서 오늘은 밑으로 내려가는 케이블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신품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와있습니다. 드라이브를 뛰고 케이블 가는 작업 간간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까지 뽁뽁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나... 야... 손가락 아파... 아... 아... 전반으로 가기 기린비트 자 끼울 때는 먼저처럼 와이어가 있으면 가이드와이어를 설치하고 끼우면 이것도 브라보처럼 쉽습니다. 근데 막 급하게 하느라고 잊어먹었다던가 그런 경우에 또 방법이 있죠 세 권은 있다가 써야 되니까 빼 놓고 요 큰 와이어를 가지고 끼우는 방법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들어가면 앞에 엔진에 딱 걸립니다. 정면으로 그래서 그럴땐 어떻게 하냐면 요 와이어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만큼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와이어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에요 그래서 구부린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꽉 잡고 넣으면 요 와이어가 먼저 들어가고 이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끼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야 안 들어간다 와아 이렇게까지 뻑뻑은 이거 없는데 겨울에도 껴었었는데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안 들어가나 됐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휴 휴 휴 휴 휴 이 끝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꼬부라져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휘어지게 휘어 놓는거죠 드라이브 달면 됩니다 드라이브 달면 됩니다 알파 드라이브는 여기에 장착되는 가스켓 이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스켓을 뺄 때마다 항상 바꿔주셔야 돼요 실리콘바루는 100% 미소입니다 가스켓을 뺄 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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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해주세요 Não 꺼지고 리미트 스위치가 되동자를 해볼게요 리미트 스위치가 되동자면 시동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끊어입니다 그래서 기어를 뺄 때 Kdot을 뺄때가 Gen한이 빠지는 거에요 edia CRA로 기어 이 리미트 스위치를 알파이드라이브는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생략하면 나중에 물에 뛰었을때 기아가 안빠져요. 빼도 후진으로 세게 땡기면 빠지는데 그럼 바로 전진이 들어가고 후진이 들어가고 반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리비트 위치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좀 헷갈릴거에요. 이번 주말 작업 여기까지입니다. 케이블은 간단한데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든 알파이드라이브 케이블이였습니다. 덥네요. 다시 올라가서 오늘은 좀 일찍 쉬어야죠. 자 또 다른 출장에서 뵙겠습니다. 백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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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